안녕하세요 맛있게 살 뵈는 남자 뚱보니 입니다 맛둥이 여러분 좋은 아침 오늘은 곤약 다이어트 32일 차에요 그러면 몸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주변에 다이어트가 필요로 하신 분들한테 공유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으 네 몸무게가 82.4 그러면 몇 킬로가 빠졌는지 한번 봅시다 어제 82.9 였었거든요 0.5 가 빠졌어요 예 그러면 아침을 먹으러 가시죠 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어제 저녁 식사는요 엊그저께 만들어 놓은 곤약 제육볶음 그거를 조금 먹었습니다. 그리고 오이도 먹었구요 오늘은 요걸로 엄청 고소해요 그렇죠 너무 고소해요 요즘 맛이나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그 위에둑이요 너무 고소해요 이렇게 너무 고소해요 잘 먹으셨으면 уж 그리고 어제는 근력운동은 안하고 자전거만 1시간 탔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 우리 맛둥이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안녕